멀티로 하면 어떻게 되나? 우와 방 많아 방 많아 방 많아 내가 방 만들게 쟤 방으로 오세요 Y T 됐다 우와 저기 뭐 있다 저기 들어오세요 님들 루아님 감사합니다 자기 얼굴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여기 벽돌집? 페인팅? 훔쳐 훔쳐 훔쳐가지고 바로 닿을 수 있구요 어 총이다 드론에 쏴버려야겠다 이건 뭐야 어 뭐야 렉스 누구 들어왔나? 아 이거는 머스켓볼? 머스켓볼이 뭐야 아 캐논볼 대포? 대포 있나봐 어 저기 사람 온다 아 대포 있네요 아 여기다가 캐논을 넣고 누굴 쏠 수 있는건데? 오 사람들 반갑습니다 뭐야 채팅도 돼? 야 채팅 어떻게 해? 야 오는사람 여기 쏴버리자 이제 늦게 오는사람 쏴버리는걸로 하자 빡 끙 파이 функ 어 능대 있었네 저기 흐하핳 사람들 많네 자 다들 모여보십쇼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뭔가 하이 컨텐츠 보여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다들 와보셈 다들 와보셈 안녕하십니까 와보라고 침묵하러 왔나 이거 어이 일단 여기가 우리 여기 베이스고요 아무도 알아 아 뭐야 안 죽었네 죽었는 줄 알았네 어 이 사람 뭐야 이거 아 저 아까 그 모자였구나 자 여기서 다들 모입니다 흩어져서 템 다 파밍해오세요 C 누르면 1인칭이야 어 1인칭도 있네 고고 각자 방향으로 야 이거 뭐야 이거 강남스타일 어떻게 하는 거야 춤 아 이건가 아까 이거 웨이브 예스 강남스타일 있다 님 근데 파밍하러 가죠 각자 파밍을 하세요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대박 템을 하는 거야 와 저 사람 잘 죽는다 장난 아니야 죽는거 봐 옆에서 보니까 웃기다 템 파밍 속도 보소 저렇게 하십시오 저도 짚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나 왜 안집어지지 아 오른쪽이었지 각자 터져서 극한의 파밍을 해갖고 오는 것이여 그래서 우리 대박 큰거 한번 만들어보자고 아 그리고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템 다 가득 차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떨궈놓으세요 떨궐 수 있잖아요 아까 벽돌집 있죠 다 떨궈놔 그래서 거기다 모아가지고 한번에 다 만들어봅시다 일단 주워 이치 기억해야 된다고? 그럴줄알고 방향 틀지 않았어요 뒤로만 가면 돼 앞으로만 가고 있어 여기 뭐 있다 나이스 헉 나 그거 먹었어 백곰 아 와 이렇게 이런거 먹는게 대박이야 다 쓸 수가 이거 애들 일할때까지 좀 시간 벌다가 천천히 들어가면 될 것이여 모자 한번 장착해주시고요 이거 뭐야 오 양 가죽 뭐 이정도면 됐잖아 클레이빵 어, 총 좋구요? 흐흐흐흐 흐흐흐흫 아! 뭐야 렉이 조금 있네 이상한 알 수 없는 렉이 있어. 남아있나 이거? 신발도 있다고? 뭔 신발? 없는데? 여깄나? 가자 내가 신발 주셨다고? 없는디요? 어! 호스화이드 말가죽도 있네? 아 있네? 올드슈즈 있네 가죽으로 된거 신어볼게요. 미친 올드슈즈라서 한짝밖에 없어서 안 신어지나본데요? 흐흐흫흐흐흐흐흐 장착했는데 장착이 안되네 이거는 신발이 아닌가 봐 하하하하 이거 뭐야 신발 왜 이렇게 꺼? 어! 늑대 안 돼! 제발요 안 돼! 아!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멀티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할 수 있나? 무기였나? 어 할 수 있네 다행이다 아래.. 어! 여기 벽돌이구만 음.. 돌도 찍히고 좋습니다 다들 템 모아왔습니까? 아.. 좋네요 여기다 모아왔네요 오케이 한 명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들 빨빨리 하십쇼 빨빨리 어! 아까 그 모자 여기도 있다 모자 맞지? 오케이 풍경 죽으면 시체나는데 템들 다 떨어져 있어요 오케이 글쎄 한 번에 한 번에 떨구십쇼 한 번에 야!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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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늑대여 무기 있는 분 늑대 늑대 우리집에 늑대 집에 늑대 어 잡았어 크악 도끼 좋았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깜짝이야 이사는 죽은사람 여기 묘비 생기네 흐흐흐흐흐흫 뭐야 이거 묘비 뭐 만들거 있나 볼게요 이거 뭐야 브릭블럭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아 편지같은게 있네 I just as you 무슨 소리야? 편지 두 개나 있어 어디서 모은 거야 편지를 어보이드 내 친구요 행운이 있길 바라네 오케 쓰잘데기 없는 얘기구요 그래 도끼 우와 뭐야 모자 쫀다 이 녀석들이 템 모아 꼴 했더니 옷이 다 업그레이드 돼 이거 공산주의로 갑니다 탐템 여기 다 모으세요 그리고 이 게임 저기 좀 아시는 분 자신 있다 이거 만드는 게 제일 귀찮거든 사실 나도 키울게 만들기 만들기 하고 싶은 분 담당 만들기 하고 싶은 분 센스가 있다 본인이 아니면 좀 해봤다 이거 뭐지 레드브릭 블럭 나 떨궤야 돼 이거 쓸텍 없네 풀은 누가 주워왔어 어 어 이거 뭐야 어허 나무 이십개 큰거 떨구는 것도 이거 빡세네 떨구는 것도 이거 빡세네 요기 앞에 이 벽 앞에다가 알아서 이렇게 한번 꾸며보세요 어 이분 님 님이 원함 님 만들기 고수 템 여기 모아서 다 만들어 보세요 꾸며보세요 갔다오겠습니다 음 만들기 고수여 오케 나도 템팜이 해갖고 오자 이쪽으로 달려가자 나는 아까 그 비밀번호 있는 상자 같은거 먹고 싶은데 어 이거 그거 있다 매직 블러썸 누가 캤네 좀 멀리 나갔다오면은 화려한 건물이 완성되어 있겠지 빌딩이 곰이다 곰 곰조심 어 아까 그 로켓 발사대 뭐하는 뜰까 저게 피라미드 완성되어 있다고 흐흐흐흐 다른 분들은 주워가지고 거기다 떨구 놓으시면 아까 그분이 만드실겁니다 멀티 프레임 좋지 않다고 그러게요 멀티는 프레임 자체가 떨어지네 싱글할때는 멈출 멈춤 했거든요 멀티하니까 프레임 자체가 60이 안나와 약간 최적화가 좀 문제가 있는 듯 배고픈데나 상자 없나 야 솜이 엄청 넓어 옆에 늑대 늑대 베리 먹으면 되니까 말안장 씌우라고 아 그게 꼬시는건가봐 어 휴마 저쪽에 동굴있는데 늑대 늑대 일단 여기여기 좀 이따가 베리 맞지 이거 롤라 베리 간다 동굴로 롤라 베리 롤라 베리 롤라 베리 롤라 베리 롤라 베리 오오 롤라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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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일까보다 밝아 근데 버섯 같은게 있어서 저쪽? 저쪽인가본데 야 버섯 연락한거 있어 헉 케이블 머시름 연락허 운 나가는데 춥다 추워 아이고 춥지말자 빛나는거 춥지마 안 보여 점점 기숙해지는거 같은데 그쵸 아임 콜드 아임 콜드 형 나 길 잃었어 아 그래요? 길 잃으셨어요? 나도 젠장 어? 소리가 나 들려요? 들려요? 들리냐고 구조 요청 보냅니다 저 저 찾아주지 저 동글에 빠졌어요 동글 동글에 빠져버렸어 나 좀 찾아줘 나 포기하지마 나 죽지도 못해 여기서 아 그런가? 오 누구야 똑똑한데? 안생겨 안생겼어요 이 버섯 아닌가? 이 버섯인가? 안생겨 이 버섯 이 버섯 맞는거 같은데? 뽑는 순간 안생겼어 찾아보자 길 찾아봐 이게 뭐야 초록색 아 아 아 저 찾지마세요 에 이상한 초록 눈한테 죽었습니다 동글 안에 뭐야 저거 안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치소 치소 어 여기다 집 좀 완성된다 구경 좀 해볼까? 오오오 좋았다 이건 뭐냐 이거 근데 모닥불인가? 스케리컹? 오오 엌리트 봄파이어 와 모닥불이야 연락고 1분 이따가 완성되는건가? 이야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캠파이어 할수 있겠네 아 영원히 변치안을 우와 말 어떻게 꼬심? 님 마음 어떻게 꼬심? 내 말! 이름봐! 내 말! 마음 어떻게 꼬시냐구요 말 안해? 말 죽일거야 먹을 거 계속 주면 된다고? 어떤 거요? 이름이 내 말이야 내 말 옥슈 누나 베리 감사해요 두 번 여 Mills 오우! 우리 집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잘하시네 저분 모닥불도 스î르 컷 통이 크셔 어? 통이 크셔 맛집 운영하시나? 근데 이거 모닥불 밖에 없네 계속 되면 친구 낸다고? 마카레나 쳐야겠다 부금이랑 왜 이렇게 안 어울려 어? 프레임 드랍 보소? 타이탄 xp인데 17프레임이 맞어 이게? 아이유 원 투 엑시트 메인메뉴 유아 프로그레스 윌비 세이브 나갔다 다시 들어 볼게 23시 0 2번 이게 방금 죽은거고 이건거 같은데 그쵸? 이거네 게임이름 와이랜드예요 와이랜드 음 마이크가 여기다 동굴에서 죽기전이네 으흐흐흐흐 으허 동그레 동굴에서 죽기전 동굴 내려왔을때 저장됐네 으음 자동저장인가 맞어 맞어 호스트 렉인가봐 지금 또 렉 걸려요 사람들 들고 있으니까 그런거 같은데 됐다 다 들어왔나 일단 저 죽을게요 어 저 바닷가 아니냐 저거 바닷가가 보여 물이 보여 죽을라 했는데 줄 필요는 없던 것이요 아 미친 바닷 아니네 좋았구요 다시 여기서 이어서 한다면 오케이 우리가 저장된 데로 왔다 다시 우린 돌아왔어 하지만 모닥불이 없는덴데요 그 동안에 모닥불을 만든 것인가 이사람 늙어버렸어 모닥불이 없어 집은 좀 짓다 짓고 있었는데요 집 짓던 사람 늙어버렸어 이사람 아직도 죽어있네 오케이 이제 렉 안걸리는데 제접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로우로 해서 그렇구나 로우랑 울트라랑 티가 안나 게임이 울트라로 바꿨어요 뭔 차이가 있나요? 그랩이? 울트라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 지금 여덟명 풀망에 열현명 들어왔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레일러 보면 배도 만들던데 배에 만드는 재료가 있으면 배에 만드는 목록이 뜨는건가? 재료가 있으면 뜨던데 말 꼬시자고? 오케이 나도 말 꼬시고 돌아다녀 볼게요 아까 베리나 아니면 당근 주면 꼬실 수 있다 그랬지 베리베리 깜짝이야 당근은 어딨나? 당근 땅바닥에 파묻혀 있던데 옥수수? 옥수수나 베리야? 암튼 먹을 거 주면 돼 근데 어떻게 주지? 일단은 먹을 것도 줄꼬 먼저 먹을 걸 줍고 그 다음에 말을 찾고 여깄다 베리 포브값을 올리니까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최적화는 좀 하긴 해야될 듯 그냥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단순히 말 한번 타봅시다 먹을 거 좀 주워줬나? 베리베리 야 근데 말이 안 보인다 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탄 거 아니야? 다 꼬셔가지고 멧돼지 못 꼬시냐고? 멧돼지는 안될걸요? 어 저기 있다 아 미친 표마 어 죽을 뻔했다 오케이 크로스보우 가죽 여쑤기고 감히 인간에게 넘비다니 어디갔지 이노? 어 여기 잘 수도 있네? 슬리핑패드 봐봐요 그레스 슬립패드 어 쫓아다닌다 구해줄게 두.. 두마리 두마리 흐흐흐흐흐 기다렸음 살려드림 못무.. 못무는거같은.. 아 문다 녀석도 도망갔습니다 저희 석국을 보고 도망갔군요 한 놈 더 온다 한방 건방진 녀석들 감히 우리 시청자를 노리다니 흐흫 근데 이거 멀티인데 자면 어떻게 되는건가? 뭐야 아이고 뭐야 봉화대에 피올랐다 잘 수 있네 이거 근데 자지진 않는 것 같애 경지죽인다고 내려갑시다 나도 말을 꼬셔야겠어 야! 저...저...날이 저문다 빨리 말 꼬셔서 돌아가야돼 먹고있나 근데 나? 뭔소리지? 와 섬이 엄청 넓어 제주도만한듯 말이 하하... 말이 코빼기도 안보여 말이다! 아씨 망아지잖아 망아지도 아니고 이거...뭐야 이거 염소잖아 말 다 무고 부렸어? 배도 고픈데나 아 렉거린다 내가 어쩔수 없는건가? 말이 없어 말이 어! 저거 그거있다 마법 매직블러썸 공기 그게 없네 손으로 캘수있나? 아 캘수있구만 좋았구요 아 말좀한번 타볼라는데 어 삽있다 삽 저기 삽있어 오케이 좋아요 삽을 먹었더니 뭐가 떴어 아마 삽을 먹음으로써 만들 수 있는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어 일단 총 종류 두개 됐구요 피스톨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뭐죠? 케미스트리 스테이션 와아 와 이거 뭐 만드는거 뭐 이렇게 많은거야 이거 레드 피그먼트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뭐죠? 잉크 머리통 돌게 다 있다잉 말이 없어 근데 말이 말 이젠 되나? 일단 집으로 돌아야겠는데 어두워져서 반대쪽으로 돌면 되긴 되는데 저기 봉화 붙여놨으니까 저기 가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 센스가 있으쇼? 내가 못 찾아올까봐 저렇게 해놓는거봐 왜 봉화를 저기다 대온다 했더니 방향 못찾으면 우리 절로 가면 돼요 어 미친 늑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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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끝났다 말 어딨어 말 말 먹으면 내꺼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오케이 모닥불도 만드셨군요 좋았구요 음 와 이런거랑 그림도 여기 가져왔네 여기에다가 이 철같은거 넣으면 어 넣네 이 철로 뭐 만들 수 있는게 많이 늘어날듯 이건 뭐야? 웨빙룸? 이것도 뭐 건조하는거 같은데 이건 뭐야? 스피닝휠 이건 실 만드는건가요? 음 나도 아까 보니까 만들 수 있던데 옷을 만드는건가? 와 별게 다 있네 어 말있다 누구 말이야 고기 불 피었다 불 피었어 하하하하 추장이야 머리에 저거 뭐야 나도 말 타고 싶어 말 고기 말 고기도 먹고 그러지 않나요? 저깄다 말있다 말 저기 홀로 서있는 아름다운 백마가 있어 베리 베리 일단 베리를 두개를 주면 될라나? 오케이 어! 와일디 일단 이거를 만세 풍얼리안 채널에서 회원님의 14개월 기념일을 알리세요 세이파트님 14개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오케이 프렌들리 됐다 어 이제 탈수있어 마운트 더 먹이면은 이름 지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오케이 이름 지을 수 있다 와아 이름 뭘로 지을까요? 어? 한글도 돼 이름 추천 좀 좀 그냥 먹이면 되는 것이구만요? 넘나 쉽구요 어? 홀수칠이야 이 그놈의 홀수칠이 깎이군 브론즈?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 이거 좀 약간 멋있.. 멋있거나 아니면 센스 간지 터지는걸로 딱 가서 사람들 모였는데 어! 풍얼리 말 드셨네 하면서 내꺼 이름 볼거 아니야 그러면 빵 터지거나 아니면 약간 좀 멋있거나 이런 좀 포스있는 그런 이름 필요해요 아 생각이 안나 말 둬봐이 아냐 정유라는 뭐야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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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센스있긴 한데 너무 베그맨 같은데? 응? 너의 어머니는 뭐야? 풍부닭 노신한테 흰색 다시야 삼토방 비상식량 이토바이 아! 벌써 누가 왔다 페가수스 일단 짓지마 사실 아무것도 안 짓는게 그냥 호스 영어로 이게 멋있을 수도 있어 탔다 너무 어두워졌다 근데 간다 밝은 데로 가 봉화가 피어오르는구만 밤되니까 프레임저하가 없어? 아 여기 불만 보이니까 점프도 된다 어이 어 이게 달리는 것도 있네 키패드로 스타트 오토로 할 수 있구요 슬로우 그 다음에 패스트 두배속도 어 아기자기하다 게임이 어떻게 내리지? 오른쪽 버튼인가? 오케이 뭐야 흰색말 왜그렇게많아 유니크하고 싶은데 이 사람 말 이름좀 보죠 고기 다들 모여보셈 투명 투명 맛있던데 어? 내 말 어디갔지? 말알아서 돌아다녔데 이건 뭐야? 아 박스 잘 꾸몄다 음? 어 모자도 있네 나 모자 써도 되나? 가오보이 내 말 어디갔어? 와 열심히 꾸미셨다 자 다들 모여보세요 그만하게 이제 다 받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모이시고 스크래처 한번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모여 만드는데 고생하셨구요 이분인가? 이분 뭐지 아이디? 흑거지 세분님 총왜 들었어 어어 왜그래 아니 만드는 거 자체가 기쁨 거 아니겠습니까 흑거지님 사람들이 모은 걸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요 흐 흐흐흐흐흐흐 일단 서서 초바일번 추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허흐흐흥 분리 으어어 흐어어엌 Hor이 수고했으니깐 안 죽는건가? 방송보고 오는거냐? 올라오는순간 가는구요 뭐야 질풍참이야? 헐 눈사람님 올라오자마자 질풍참에 당했네 나 어디야? 아 저기있다 다들 모이시고 춤추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 모여 춤추게 음 야 왜 다 부셔어! 아 왜그래 어? 다들 모여서 스크린치에 한 번 박자니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아니 우리 또 할 수도 있다니까? 아니 우리 위에 차 할 수도 있어 지금 왜 끝날거라 생각하지? 다들 폭력을 멈춰두세요 이사람 이사람 아까 처음에 만드던 사람 누구야 이거 문 화났니? 다들 모여봐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차려 빨리 인사하고 갈게요 안녕 즐거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뭐야? 채팅 안돼 이거 재밌었습니다 와이랜드라는 게임이었구요 이거 만들 수 있는게 어마어마하게 많은거 같애 근데 생존 생존 느낌이 덜 나네 힐링하다고 해야 될까? 만드는거에 약간 좀 더 주력이 되어있는든 만드는걸 좋아하시는분들은 좋아하실거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갈게요 주워야겠다 무기정도 무기가 없네 음 안죽어? 재밌었어요 다음 게임 갈게요